자라 부분부터 팍 목청을 여시는 너무 멋집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너무 멋져요 세상에 근데 갑자기 문득 궁금하네요 당시에 이 만화영화 주제가들을 뭘 계기로 이렇게 좀 하기 시작하신 거고 또 이렇게 많이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던 건지 그때는 그러니까 그 김희갑 선생님의 막다를 나왔을 때일 거예요 애들이 막 커가고 그럴 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마상원 선생님이 작곡하시는 분이 마장족 스튜디오에 나오라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악플 좀 더 부르는 거예요 불러면 그 이튿날 방송에 나오고 이튿날이요? 불러면 그 이튿날 나오고 그러니까 내일이 방송이면 오늘 급하게 전화 오시는 거예요 가서 부르고 나면 그룹시를 불렀던 게 야 그럭저럭 그 노래가 애니메이션이 벌써 생각하니까 한 30여 곡이 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또 하나하나가 저는 이거를 선생님이 미리 작품을 고르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작품들을 골라서 다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제 노래를 들어봐도 그 당시에 마상원 선생님이 드라마를 보고 아마 작곡을 했겠죠 우선 드라마를 보면서 근데 그걸 마상원 선생님 호흡이 맞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런 걸 원하는 것 같구나 그리고 선생님은 제 목소리로 맑으니까 애기들한테 어린이들한테도 가능하겠다 저를 선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너무 특유의 맑음이 있고 공격개씨 이럴 때도 분명히 말은 공격개신데 뭔가 마음이 투명해지는 것 같은 치유되는 목소리 정말 아이들에게 딱 좋은 목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유민님 눈물이 나는 건 왜일까요? 황숙현님 김국화님 저희가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777하나님 60대인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만화 주제가를 이렇게 많이 부르게 되셨을까요? 방금 저희 나눈 대화로 대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3322님 그 부르신 것 중에 가장 애정하는 만화 영화 주제곡은 뭔가요? 애정하는 만화 영화 주제가는 은하수도 구국에 삽입된 눈물실은 은하수도 세구죠 외로운 기적 소리에 눈물마저 메마르고 이 노래가 단점 노래인데 너무 슬퍼요 이게 은하철도 구국은 번안 곡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선생님이 부르신 눈물실은 은하철도 구국은 오리지널, 만화 애니메이션을 틀면서 노래는 우리가 오리지널로 작곡하고 작사한 곡이고 이게 아까도 우리 선생님이 맺고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노래를 눈물실은 은하철도를 듣고 애니메이션을 만든 일본의 제작자들이 엉엉 울었대요 너무 감동받아서 원작자 마치모토 레이지도 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애니메이션 제작 관련자들은 듣고 정말 엉엉 울었대요 제가 부르고 나서 저도 슬프더라고요 이거 너무 좋아 이 노래 최고인 것 같아요 다음에 한 번 또 여기 찾아주시면 눈물실은 은하철도도 꼭 한 번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죠 최고죠